신호등 건너편에 주차장에 주차하고 여기 목마라던덕 위쪽에 샤크...뭐시기? 샤크...레... 뭐 샤크 크레덕? 하여튼 뭐 그... 그거에 승낭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왔을 때는 밑에서 이렇게 안 바실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나네. 저 위에서 밑을 바라봤는 기억은 나는데 여기서 기억이 잘 안나네요. 샤크 크레덕 대성당이구요. 아 이게 양식이... 건축 양식이 약간 이슬람풍... 이슬람과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들고 그러네요. 아직도 저기 어떤 실 같은 거를 손목에 묶는 사람이 있네요. 그거 한번 묶이면은 돈 줄 때까지 안 풀어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도 밑에서 그런 사람이 몇 명 봤습니다. 저기 포니클라가 있네요. 예전에 2006년에 여기 왔을 때 포니클라 타고 올라왔은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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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지마. 저 위에... 어... 건물에 안 들어가봐도 되겠어? 어... 아빠가 갔다 올게. 갔다 와줘. 알았어. 어 으 으 으 으 버스킹 하시는 사람 만에 들어갈 수 있는지 봐야겠네요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입장료가 있으면 안 들어갈 거고 입장료 없으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프닝 아우 으 으 음 공항 검사만 하는 것 같으네요 아 여기 판드라믹 뷰 저 도움 위에 올라가는 것은 입장료가 있고 탈유로고 그 교회는 무료네 샤크레 퀘레 대성당 내부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최근에 지은 대성당인 것 같고요 19년 그 정도의 왕국은 되어있지 않나 추측합니다 샤크레 퀘레 대성당은 고불 전쟁에서 패배 했을 때 프랑스인의 사기를 돕고 기계해서 성놈을 모금하고 모금된 성놈으로 교회를 건축하였다고 합니다 1910년에 완성되었는데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항복할 때까지 여기 봉헌이라 그래야 되나 개장 개장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항복을 받은 이후에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약간 이슬람 풍이 난다고 그랬는데 이건 비잔틴 풍이라고 그러네요 건축물의 도움이 비잔틴 풍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성당이니까 큰 종교적인 아니면 역사적인 의미가 크진 않은데 여기서 바라보면 파리의 전경이 좋았다고 해서 여기를 많이 옵니다 성당 안에서보다 성당은 나와서 더 좋네요 노래 소리에 경치도 좋고요 조금 흐리긴 한데 아침에 비가 왔는데 오후에는 구름 사이로 햇빛이 있어서 너무 따뜻합니다 15도 정도 되네요 1월 날씨가 15도라니 참 5 3 5 여기는 펜니큘라 승차장이구요 이쪽에도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 5 5 5 5 5 5 어 대성당 아래에 정원 쪽으로 못 내려가고 옆으로 내려가라고 하네요 5시 30분 정도 됐는데 문을 막아 버립니다 내려갈 때 아 이 스니클라가 상당히 짧네요 스니클라가 그렇게 길지가 않네 이게 요금이 얼마일지 모르겠네 굳이 이거 안 저거 뭐 좋은망대 같은데 넣어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거면 한 1유로면 할 수 있겠다 3유로면 3유로? 3유로면 토일렛이 2유로인데 아 토일렛은 진짜 에버 이게 2유로면 3유로? 4유로 기준으로까지네요 관광지 스페셜 이름이 됐어 퓨니클라 가격이 좋죠 어? 아 이게 대입권이 있으면 이게 무료네요 그래서 관광객들은 이거 타 볼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대입티켓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대중교통 대입티켓에요 여기도 관실이 있네 여긴 얼마야? 여기 페니클라 앞에 있는 이 화장실은 버튼 그냥 누르니까 문이 열리네요 돈 내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저 프랑스식 스테이크를 먹기로 하였습니다 여기 저 음식점 이름을 잘 발음을 못하겠는데 엔트레코테인가? 뭐 그런 것 같고요 여기가 한국인문 블로그에서 보고 왔는데 이게 뭐 맛도 괜찮고 스테이크도 뭐 저렴하고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대기를 해야 되네 오 이런 여기 자석에 앉았습니다 식당에 들어와서 자 샐러드하고 빵이 나왔습니다 스테이크는 미디엄하고 레어를 시켰고요 음 고기는 맛있고요 미디엄보다 레어를 시킬 게 낫네요 레어가 조금 더 포기가 더 부드럽고 식감이 더 좋습니다 식사 잘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나올 때쯤 지금 8시 한 10분 15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웨이팅이 있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영상은